여러분 안녕! 안녕하세요. 키니사존 깜냥입니다. 제노바 오칼라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.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50%로 볼륨 설정을 한 태블릿을 1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음악을 틀어놨습니다. 지금도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음악 소리가 거의 녹음되지 않네요. 키보드를 한번 되돌아볼게요. 마우스도 같이 녹음 결과물을 들어보면 약간의 왜곡이 느껴지긴 하는데 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. 좋네요. 끝!